짐이 점점 늘었어. 저렇게 앉아서 쉬면 좋겠다. 진짜. 이거 조명 스피커잖아요. 네, 조명 스피커. 스피커를 몇 개를 가져다니는구나. 아, 켄이지. 켄이지. 특정 시대 이후 음악을 안 듣는구나. 저분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저분도 같이 일일 하시는데? 물 말고. 소리나는 인형이구나. 어, 저 사탕. 페인트 사탕이지? 낚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. 빠졌네. 빠졌네. 괜찮은데, 진짜 이거?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여기 원래 약간 혀에 칠하고... 혀 바닥에 묻히는 맛은 없잖아요. 정말 이색적인 영상이네요. 진짜. 아파트. 아파트. 여보세요? 어, 은택아. 어디세요? 의자 피고. 네. 지금 산에 있는데. 네. 어... 저 백로 아니야? 낚시네. 어떻게 하러? 어떻게 하러?